의자 앉아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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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V 해야지 V 손이 잘 샀어요? 모노레일 에콘키에서 예약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향이 너무 좋아서 디퓨저 와이프가 사고 싶다고 해서 이거 얼마? 여보 할인받아서 4만9천 얼마 4만9천 얼마에 샀습니다 이제 퇴실해서 주차장에서 차 뺀 다음에 화담숲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빠 서진아 이거 화담숲이래 이제 모노레일 타러 가는거에요 산딸나무 산딸나무 이제 저희는 모노레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 어 오른쪽에는 시원한 분수대 있네요 연못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걸어보세요 자 와이프 갑시다 이렇게 손잡고 걷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모노레일 살아갑니다 오시면 모노레일 승강장이 보입니다 요 앞에서 타시면 되세요 시간 맞춰서 여기 민물 전시관도 있어요 이런 모양이야 모노레일 예쁘네 제가 가네요 모노레일 저희 한 10분정도 시간이 남아서 곤충 이야기 여기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는 왜 한문도 없지? 잘 살펴봐 이거 뭐야 이건 꽃무지래 이거 봐봐 찾았어? 너무 신기하다 개구리 개구리 2마리가 우와 엄청 많다 엄청 많지 성운아 여기는 장수풍뎅이도 있다 우와 그치? 근데 이거 그때 코티패드 나왔잖아 응 맞아 아프리카 황 소개구리 이거 개구리 엄청 크지? 엄청 크다 퐁퐁 어 진짜 크다 여기서 뭐가 있는거 아니야? 뭐가 있어 왕사슴벌레래 이거는 넙적 사슴벌레고 너무 귀여워 귀엽다 그치? 어 이게 뭐야 이거 와 이거 벌이다 꿀벌 응 지금 꿀벌 만들자 꿀벌 근데 근데 누가 잡은 먹이를 주나? 먹이도 주나? 어 먹이를 주지 가자 서운아 우리 모노레일 이거 탈거야 빨리 빨리 가자 서진아 드디어 기대하던 모노레일이네 소감 한번만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모노레일 타는 소감 서운아 너 모노레일 타는데 어때 기분이? 좋아 좋아 근데 여기 물 어 물 물 흘러요 저기도 있어 응? 저기 응 28분 탑승 고객님 있으시면 옆에 대기 올라오시겠습니다 자 잘 먹으세요 네 많이 드세요 뒤로 갈건지 앞으로 갈건지 선생님 거기 선생님 거기 아빠는 여기 거기다 그럼 여기 있지 가방 서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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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작 봐야될 때의 본문을 정작 봐야될 때의 본문을 정작 봐야될 때의 본문을 출발 어머 어머 여기가 서운아 아 이거 하얀색 나무 있지 여유 서운아 아 서운아 거기보다 고기보다 고기보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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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nee representation 사랑해 보소 아빠 손님 아직까지는 저 손자리 잡을까요? 저 손자리 잡을래? 너무 더워 여기는 이 승강장입니다 아빠 이 굿이 너무 예쁘더라 여기 아빠 이게 너무 예뻐 무서워 저 밑에가 여기는 3번 승강장이래 도착했어요? 도착했어요?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어 여기는 손나무 정원입니다 삼승강장에 있는 서진아 너무 예뻐 아빠 굿마요 이따가 사줄게 자판기 있으면 사줄게요 손나무 군재원에 있는 연못입니다 미끄러워요 조심해요 나 갔던 길이잖아 손 먹으면 안되고 손맛 씻어 서진아 여기 순대는 되겠다 응 여보 너무 이쁜거 같아 그치? 아빠 너무 한낫죠 아빠 서진아 서진아 같이 가 너 빨리 혼자 가는거 아냐? 같이 가요 서진아 여기 동굴 심사있다 동굴 심사 가봤어? 어 그래? 저기다 서진아 서진아 저기다 서진아 고구마 안가? 어 아빠 저기 위 아 여기 있어 어 어 물고기 어 물고기 여기 온다 어 황금 물고기 온다 나 여기서 낚시하고 싶어 낚시하고 싶어? 어 낚시는 쉬고 가서 하자 여기 여기 물고기 잘 잘 될 것 같아 이거 어 스프리트 프라이 오케이 돈 꺼내세요 돈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? 아빠가 사줘야 돼 아빠가 왜 사줘야 돼? 아빠가 돈 있잖아 알겠어 아빠 다 먹었죠 아빠 다 먹었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안에 쉼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음료수도 맛있을 수 있고 비행기 서운이는 지금 음료수 먹고 배가 아프다고 쉬고 있습니다 비행기 응 냄새 나 서운아 냄새 맡아 보래 냄새? 응 잠깐만 안 나는데 바닥이 이런게 떨어져 있어 응 저기 다른지 있어 다른지 어 여기 있다 저기 있네 너무 이쁘다 다람쥐 있지? 엄마 이거 사추했나봐 아기 다람쥐인가 봐 사추한거 아니야? 아냐 자연에서 사는 다람쥐야 응 엄마 이거 봐 오빠 사는 나면 돼 아 가지마 어 먹는다 먹는 것도 험이 아파 응 진짜 좋아 형 형 맡아 봐 좋아 냄새 어때? 이거 한.. 아 이거 꼭 한개 더 있겠다 형이 좋아? 와 냄새 장미 향기가 더 강해 산수국이래 산수국이래? 응 서운이는 여기 길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치? 물한테 주고 싶어 응 물한테 물한테 주고 싶어? 물레방아 있는데 가보자 어 보인다 보인다 어 물레방아다 꽃도 예쁘고 와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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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아 여기가 무궁화동산 우리나라 꽃 무궁화 서운아 여기가 수국원이다 수국원 꽃과 폭폭 우와 야 무지개를 찾아봐 서운아 무지개 무지개 잘하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서진아 멋있어 응 응 서진아 멋있어 무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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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는데 햇빛이 비춰서 무지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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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행복하지? 네 아 오늘도 초록초록하네 날씨도 좋고 너무 초록해 아 서운아 여기 너무 예쁘다 꺼지야 서진아 여기 너무 예뻐 사진 찍어서 우리 우와 이제 앉아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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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서운아 V 해야지 V 가보자 가보자 추억의 정원입니다 이곳은 옛날 정원인가봐 추억의 정원이면 오 전통홀래 관광수홀래 이런거 해놨네 서진아 우리 옛날에 부여가서 했던거 기억나 어 물 나오면 한번 해볼까? 계속해 배 불나봐, 계속해 형아는 엄마랑 올거고, 우리는 이제 다 구경하고 이제 출구로 나갈거에요 6월에 가던 화담숲은 꽃이 수국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, 언제까지 나와래 여기 기억나, 우리 입구? 저기는 왜 있는거야, 이거는 어, 이거는... 이거 수뇌단식이다